안녕하십니까 글라스 공간 칸막이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업체는 꾸준한 노력과 성실한 자세로 고객님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다하며 최상의 만족과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맞추어 최고를 추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정직함과 성실함 그리고 감동으로 고객님께서 언제나 편히 찾으실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찾아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깊은 감동으로 보답드리는 글라스 공간 칸막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